그 어떤 10분보다 알찬 싶은 뉴사이킥 핫타임 120만여정 오윤혜씨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윤혜입니다. 지금 저 스튜디오 바깥에서 펄쩍펄쩍 뛰고 있는 아 화로 한 마리가 있습니다. 네네 어린이는? 아 저희 아들인데? 네네 원래 둘째를 데려왔다가 둘째가 갑자기 큰일을 하는 분 갑자기 돈을 싸가지고 바로 보내고 애 둘 키우면서 일하는 게 보통일이 아닙니다. 응원합니다. 네 자 오늘 화로 한 마디 펄쩍펄쩍 뛰면서 이 스튜디오 안을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자 저런 화로 저렇게 펄펄 뛰는 화로를 보고 싶은데 오늘 또 본 뉴스가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 팜플릿 얘기네요. 맞습니다. 어제도 KTX 내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 팜플릿 이야기를 했었는데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1일 후쿠시마 오염수 10가지 괴담 책자를 KTX와 SRT 열차 좌석에 비치하는데 세금이 4천만 원 가까이 들어간 것으로 6일 확인이 되었습니다. 김수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니까 여기에 책자 6만 5천부 인쇄비로 2,120만 원 배포비로 1,815만 원 등 총 3,935만 원 부가세 포함해서 이렇게 예산을 집행을 했습니다. 문체부는 매체 활용 정책 홍보가 예산 집행의 목적이라고 밝혔는데요. 책자는 오늘 7일까지 배치가 되고 8월에서 12일 사이에 회수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의아했어요. 왜 회수 다시 하는 건지. 문체부는 향후 오염수 관련된 브로션은 추가 제작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일주일 동안 비치하려고 4천만 원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돈입니다. 국정 홍보를 위해서 비치할 수 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일단 일주일짜리에다가 4천만 원을 두드려박았다. 그리고 그 내용 자체가 저는 진짜 10가지 괴담에서 물음표 딱딱딱딱 찍어둔 거 보면 문재인 정부에서와 똑같다. 그 얘기는 여기서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문가들이 우리 돈 들여서 우리가 직접 가서 실효 채취해서 하겠다. 그게 안 되면 방류하면 안 된다.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방류에 반대한다. 2021년 방류 결정했을 때 일본에서 분명히 방류에 반대한다는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찬성하지 않았다. 우리는 이렇게 지금 윤석열 정부 얘기를 하는데 그럼 반대했습니까? 아니잖아. 그게 제일 문제. 이 4천만 원은 누군가의 연봉이고요. 네. 맞아요. 진짜 한 식구에 1년 살림살이 같은 엄청 큰 돈이에요. 만약에 4천만 원이 아니라 4억이라고 할지라도 이게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으로 쓰였다면 우리가 뭐 화를 냅니까. 그러니까 이 돈도 아깝다는 거죠. 4천만 원이 우리나라가 1년 예산이 600조가 넘는 대한민국 정부인데 630조인가 640조 거의 650조에 육박하는 정부에서 4천만 원 짝나면 적은 돈이지만 그 돈도 아깝다. 400만 원도 아깝다. 400원도 아깝습니다. 그런 마음을 들게 한다라는 점. 정말 세금이 적재적소에 쓰여야 되는데 이게 정말 피 같은 세금이 뭔가 이렇게 되게 그냥 자기 주머니에 돈처럼 막 쓰이는 것 같은 기분이라서 아주 불쾌합니다. 자, 두 번째는 또 하나 오늘 국회에서 논란이 된 게 있습니다. 박민식 보험부 장관이 백선엽 장군이 친일파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백선엽이 친일파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친도 친일파라고 주장을 한 건데요. 현장 오디오가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고 오실게요. 백선엽이 20몇 살 때 친일파라고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부친인 문용형 그분도 나이가 거의 똑같습니다. 1920년생. 그 당시에 흥남시 농업개장을 했습니다. 흥남시 농업개장은 그럼 친일파가 아니고 백선엽 만주군관학교 소위는 그럼 친일파입니까? 어떤 근거로 그렇게 한쪽은 친일파가 되어야 되고 한쪽은 친일파가 안 되어야 됩니까? 이게 맞는 논리입니까? 전혀 맞지 않는 논리입니다. 일단 사실관계부터 바로잡으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친 문용현 씨는 문용현 님은 당시에 해방이 된 이후에 미군정기에 흥남시 농업개장을 했습니다. 일정 때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배 시절에 농업개장을 한 게 아니고요. 미군정 때. 미군정 때. 시기가 다르네요. 1945년 8월 15일 이후입니다. 시기가 다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가사 흥남시 농업개장을 했다고 하더라도 만약 일정 때 했다고 하더라도 일정 때 밥을 벌어먹기 위해서 직업을 가진 사람과 만주군관학교 소위가 돼서 간도특설대로서 독립군을 때려잡은 사람을 어떻게 같은 수위에서 비교를 할 수 있습니까? 네. 일본 일정 때를 살아갔던 사람들은 크게 보면 셋 정도로 분류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그냥 농사 짓고 장사하고 살았던 우리 국민들이 있죠. 이 사람들 친일파라고 부릅니까 누가? 안 부르죠. 네. 그다음에 거기서 공직을 수행했던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공직을 수행했던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또 그 안에서도 뭔가 조금이라도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도와주려고 그냥 그냥 살았던 사람이 있고 직업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있고 만주군관학교 나와서 간도특설대에서 독립군 때려잡는 소위 암살이나 밀정 영화에 나오는 내가 총을 두 발 맞았어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을 전부 다 똑같이 올려놓고 다 친일팝니까? 누가 그렇게 생각합니까? 왜 이분은 첫 번째 사실관계가 틀렸고요. 두 번째는 적극적 친일을 독립군을 때려잡았던 사람과 미군정 때 흥남시 농업계장 했던 사람을 어떻게 같은 반열에 놓고 분류를 비교를 합니까? 이게 틀렸잖아요. 그런데 사실관계 자체를 확인을 하고 싶지 않아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주장을 하기 위해서 이런 억지를 펴내고 있는데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박민식 장관을 고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네. 오늘 윤건영 의원이 기자회견을 하셨던데 이건 사자명예훼손은 원래 명예훼손은 살아있는 사람만 명예훼손을 당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돌아가신 분에 대한 명예훼손은 그 직계존비 속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아버님의 명예가 훼손됐다. 친일파라고 사실관계도 다르고 이거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운명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미 우리 아버지가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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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셨다는 걸 이미 다 공지의 사실이에요. 모르는 사실을 갑자기 딱 들고 나오면서 사실관계에 혼란이 있었다.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도대체 이런 원고는 박민식 보험부 장관한테 누가 써주는 건지 박민식 보험부 장관이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얘기를 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래서 이제 당사자를 고발 당사자를 사자명예훼손 이건 친고죄라고 하는 거거든요. 당사자가 고발을 해야 되는 건데 사자명예훼손은 직계존비 속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자명예훼손 관련해서는 얼마 전에 이런 판결이 있었죠. 전두환 씨 돌아가신 전두환 전 대통령이 조비호 신부님한테 거짓말쟁이다. 저거 신부도 아니다. 말하자면 기총소사 헬기에서 헬기 사격이 있었다라고 조비호 신부님이 말씀을 하셨고 증언을 했고 이게 사실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전두환 씨가 자기 회고록에서 조비호 신부님에서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비난을 했단 말이에요. 거짓말쟁이라고. 그래갖고 1심에서 유죄받았어요. 저는 이거 박민식 장관님 이거 고발당한 거 수사가 되면 좀 각오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친일파라고 하면 이게 문재인 정부 시절에 오염수 투기를 안전하다고 세금 들여서 홍보를 했습니까? 독립군 흉상을 제거하기 위해서 국민들을 호도하면서 혼란에 빠뜨렸습니까? 동해를 동해라고 부르지 못했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지금 제가 말하는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여기 윤환홍 의원도 같이 박민식 보험부 장관을 두둔하면서 비슷한 얘기를 하셨네. 그래요? 네. 지금 저희가 친일파를 운운하기 전에 진짜 친일파가 무엇인지 지난달 8월 29일 서울 광동의회 303회 임시회 제1차 본의회에서 의원이 미국 국방부의 동해에 대한 일본의 표기 행위 규탄 결의안을 내보자라고 해가지고 9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인을 했는데 국민의힘 9명은 굉장히 주춤거리고 다음날에는 서명할 수 없음을 통보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유가 민주당 당론이기 때문에 이게 뭡니까? 이 동해를 동해라고도 부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무슨 친일파를 운운합니까? 너무 아이러니고 모순이에요. 너무 반대를 위한 반대. 이게 나라를 위해서 가야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런데 박민식 윤환홍, 특히 박민식 보건부 장관은 고발되면 이거 법률가로서 참 만만치 않겠다. 어둠니를 꽉 물고 계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이 아닌 일에 대해서 이렇게 높으신 분들이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얘기를 한다면 분명히 이런 소송을 통해서라도 잘못됐다는 걸 바로잡아야 될 필요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3부에서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게 오늘 공수처의 감사한 압수수색 어떻게 지켜보셨는지 스튜디오에서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아프타임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 감사합니다.